매선 추위 길게 이어져서 감기 걸리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번 추위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설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면서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엿새 만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껴서 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추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불이 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각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설 영하 1도, 청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설 낮 기온 10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크게 추워지지는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았습니다. 날씨 정보았습니다. 날씨 정보았습니다. 아멘